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도 공인중개사시험 공시법 기본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강의 할 때 거의 뭐 용어 설명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 기본과정은 기초과정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내용을 좀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기본과정 얘기할 때 자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본 얘기는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첫째 시간에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초과정 할 때 일단 절대 시간용이 필요하니까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은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 아주 그냥 최소한 5시간 이상입니다. 최소한. 두 번째 시험과목은 공시법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 내니까 그것만 좀 시험 범위라 정해져 있고 제가 수업시간에 중요하다 이거는 꼭 매년 나온다. 적어도 적어도 뭐에요 최소한 30년에 한 번 나온다든가 뭐 20년에 한 번 나와든가 그건 안 합니다. 그걸 해볼 거 없고요. 왜 우리가 아직은 뭐에요? 절대평가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있죠? 나오는 거 거의 뭐에요? 최소한 15년 이내 15년 이내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만. 그 내용만 저 줄이면 한 10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60점 이상은 나올 수 있고 왜? 제가 가르친 거 별표하고 중요한 거 그 올해도 그 시험 문제 2022년도에도 그런 문제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건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일단 공부 방법 중에 이해했으면 암기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면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왜?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이해하면 암기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 중에 이해하고 암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차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공시법입니다. 자 부동산 이렇게 뭐에요? 부동산 뭐를? 공시법을 뭐에요? 공시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공시법. 자 이렇게 부동산 공시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했어요.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장부를 의미를 두 가지 크게 얘기하면 공공사항들을 좀 널리 국민들한테 이제 공적을 보여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세부들을 얘기하면 국가가 공적장부 만들어서 뭐에요? 국민들이 보여드리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로 이제 딱 줄여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일단 등기부하고 대장은 봐야 된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뭐에요?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법은 없어요. 공시법은. 다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무슨 법하고 부동산등기법하고 이렇게 부동산등기법하고 자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여러분 책 한번 목차로 한번 보시면 어디에 차례 있죠? 차례. 그래서 페이지를 뭐에요? 하나 앞에 하나 둘 셋 네 장 정도 넘겨보시면 거기 뭐가 나와요? 차례가 나와요. 차례가 나오는데 파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파트 2 부동산등기법 이렇게 두가지 법이 있어요. 두가지 그 차례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부동산등기법과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우리가 파트가 칭량 부분이 다섯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해당되는 것 시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딱 하나 지적에 관한 것만 시험에 공부합니다. 지적.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법 이렇게 자 공간정보 관리법 있죠? 이렇게 줄여요. 줄이는데 더 줄여서 우리가 공간법 아니면 뭐에요? 우리가 지적법 우리가 지적에 관한 것만 배우니까. 우리 시험에는 자 이 시험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수업시간에 너무 법 조문 용어가 그 제목 용어가 길이니까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지적이라고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라고 이렇게 지적법이다 이런 식으로 수업시간에는 간단하게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뭐에요? 국가가 자 이 타이틀을 자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갖고 자 책에 두 개의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만드는 법입니다. 등기부. 자 등기부. 근데 등기부가 등기부가 여러 개의 등기부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도 있지만 뭐에요? 근데 만약에 선박 그다음에 공장재당 있죠? 임목 등기부 이런 식으로. 자 다양하게 이제 법이 몇 개 있는데 그 등기부 중에서 등기부 중에서 우리 시험에 해당하는 자 시험에 해당하는 공시법이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니까 뭐에 대해서만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 그 토지와 건물의 그 부동산 등기법만 뭐에요? 등기. 그 등기부만 공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적은 말하고 땅지자에요. 땅지. 땅지에 쌓을 적이에요. 옛날에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에요? 세금을 뭐에요? 화폐가 화폐 제도가 옛날에 그렇게 그게 뭐에요? 그게 유통가거나 그런 조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왜 너무 무거죠? 철 같은거에요. 화폐 같은거. 자 우리가 뭐에요? 상평통보 이런게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에 지폐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카드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을 걷을 때 돈을 걷지 않고 뭐에요? 물건으로 갔어요. 물건으로. 그래서 자 그거는 뭐에요? 어디에? 그 건물에 뭐에요? 쌓았어요. 쌓을 적이에요. 그러니까 쌀이나 화폐를 쌓으니까 지적이란 건 땅에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뭐에요? 쌓을 적자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뭘 걷는 거에요? 쌓으면 세금 걷는 거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게 바로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으려면 우리가 뭐에요? 대장이라고 하는 건 장부를. 옛날에는 양안공부라고 얘기도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공부를 만드는 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을 만드는 법. 뭘 만드는 법. 대장을 만드는 법. 이게 바로 뭐에요? 지적입니다. 지적공부를 뭐에요? 더 효율적으로 얘기하면 넓게 얘기하면 지적공부를 만드는 법이 그게 지적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뭐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들을 만들어 갖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등기부하고 대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등기부와 대장을 보고 중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시험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를 낼 때 뭐에요? 이 등기부와 대장을 왜 뭐에요? 왜 보게끔? 왜 그걸 알게끔? 왜 이렇게 뭐에요? 이걸 정해놨느냐? 이 두 가지가 뭐에요? 왜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두 가지가 뭐에요? 상역자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얘기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 매립에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 건드려면 세금을 건드려면 대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뭐에요? 토지본제세는 토지 지 지 영어로 지하게 되면 영어로 지하게 되면 이렇게 뭐에요? 글자가 구자와 같죠?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세금을 건드려면 대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만든 법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지죠? 이 대장이 만들어지면 자 여기다 뭐에요? 행정구역 소재 충청남도 서총군 땅이 하나가 충청남도 서총군 장옥산리에 있으면 충청남도 서총군이 이게 소재고 땅 번호 지번이라 그랬죠? 지번 자 지번 그 다음에 이 땅에 뭐에요? 자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하고 벼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토지 그게 답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자 토지를 뭐에요? 측량에서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이 대장에는 맨 아래 개별 공시지가 라고 하는게 있어요. 우리가 개별 개별은 지자체 개별이고 공시지가 라고 하는건 매년 바뀌니까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면적 필요해. 왜? 명동 땅 충무로 땅은 1제곱미터가 자 1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억이다. 그러면 0.1만 하더라도 천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공시지가를 정하는 이유는 그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뭐에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왜? 자 땅값이 비싸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고 땅값이 비싸면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되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걷으려고 자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 법이 공간정보구침이 관리에 관한 법리래요. 자 그러면 가빈한 사람이 바다를 매립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 놓고 이 땅 주인한테 구할 때를 세금을 걷는데 기본적으로 뭐에요? 이거는 행정부에요. 자 왜? 지자체 행정부라니까. 근데 이 땅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제 뭐에요? 선추하는 것은 권리 물건면동 왜? 등기법에 자 이 등기법에 물론 민법의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행위한 물건면동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물건면동은 등기하라 그래서 그래서 등기법이 만들어진 거에요. 자 그래서 일단 토지는 하나 있는데 자 이 세금을 걷으려고 어디에 이런 표시사항 이 땅에 대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표시사항은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어디에? 자 이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울구가 있어요. 울구가 울구가 있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표제부 갖고 울구를 만들어 놓고 물건에 바뀌는 사항들은 뭐에요? 어디에서 자 이 사법부 법원에서 우리 등기소가 보통 뭐에요? 자 법원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등기부는 자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거에요? 이게 표제부에요? 갑글구에요. 옛날에 뭐에요? 옛날에 어디서 강의하는데 한 20년 됐네요. 강의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한 20년 됐먹은 친구인데 5월 데려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교수님 왜? 자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각구가 있고 울구가 있는데 그죠? 이해됐댑니다. 왜? 자 설명했으니까 하여튼 표제부는 표시사항 표시사항 뭐에요? 요 내용을 똑같이 옮기는 거와 마찬가지에요. 왜? 우리가 자 이 부동산 기초과정에서 설명했어요. 뭘 설명했냐면 자 물건변동 하려면 등기부 만들어야 되니까 니가 땅 팔아 먹으려면 등기부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보존등기라고 했어요. 수입권 보존등기 그 보존등기 하려면 대장을 첨부해야 되니까 대장에 있는 뭐에요? 이 왼쪽 상을 그대로 뭐에요? 표제부에 옮기는 거와 똑같아요. 이 표제부에 그래서 뭐에요? 여기다 충청도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답 면조 500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에 갑구의 1번에서 수입권 보존등기 누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뭐에요? 부동산 팔고 싶으면 자 뭐하라고 했어요. 등기부 만들기 위해서 보존등기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에요? 자 소유권 존등기 팔아 먹으니까 그래서 갑구는 옛날에는 뭐에요? 이게 일본시대 때부터 일본은 자 프랑스 민법을 받아들여갖고 그 일본 놈은 그 프랑스 그 프랑스 우리가 불법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이제 뭐에요? 갑구 이게 을구에요.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 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갑구냐? 그 시대에는 뭐에요? 일본시대 때 그 시대에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갑을 변경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지금으로 따지면 1구라 그러는데 옛날에 갑구에요. 다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조용히 뭐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병구는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뭉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 병구 언제 나오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병구 없다. 딱 이렇게 해줬습니다. 절대 병구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또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왔냐? 떨어졌대요. 발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시험지 답안을 밀렸었댑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5월 달에 와서 병구 안 나오냐 언제 나오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학교 갈 수가 없자 그래서 가슴이 아팠지만 뭉클했지만 여튼간 그랬어요. 근데 합격 재발표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직원이 뛰어 올라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왜? 제 학교 왔는데 제 학교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이사로 왔는데 학교 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수업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너 왜 학교 했는데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시험지 밀렸어가지고 떨을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실력이 없으니까 밀렸은 게 답이 됐어요. 세상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험보로는 가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공부 잘하는 분이 밀려서 없고 떨어지는데 얘는 실력이 없는 애가 밀렸어도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상 모릅니다. 열심히 하시고 시험지 안고 가야 돼.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가 값구가 소유권이 값구가 여기 값이죠? 여기도 값이죠? 카트해야 돼. 응? 카트해야 된다니까요. 왜? 부동산 하나니까.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라 그랬어요. 예컨대 2번 무슨 등기? 소유권 잊었는 게 누가 으로? 으로 바뀌었죠? 보내줘야 된다니까요. 보내줘서 자 이렇게 보내줘서 소유권이 누구로 바꾸라고 이게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제예요. 이게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제예요. 자 나중에 이제 등기법 할 때 자 그 얘기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왜 그러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우리인데 여기는 만약에 값이었다면 이 등기부가 맞으니까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고요. 소등심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라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등기부가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외우자고 소등심 소등심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떼다가 소관청에 가서 내가 소유권자가 맞으니까 이거 을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라는 소유권자가 자기 땅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뭘 줬어요? 집을 줬다 이렇게 집을 집 짓죠? 집을 줬다 안 짓죠. 그럼 집을 지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토지의 이동이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동이 생기면 자 60일 이내 신청해서 답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대로 바꿉니다. 이 대로 바꾸면 당연히 뭐예요? 대로 바꿔서 자 대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 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1개월 이내에 뭐예요? 1개월 이내에 2번에서 자 다른 내용은 같고요. 이 답을 뭐로 고쳐야 돼요? 대로 고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변경경 고칠 경자입니다. 자 후발적으로 경자가 뒤에 있죠? 처음부터 잘못해서 고치는 건 경정 경자가 앞에 쓰니까 경정이고 나중에 고치는 건 뭐예요? 그게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일부 고치죠. 일부 전부 다 지우는 건 우리가 표지의 부는 몇 시일이고 갖고 읽은 건 뭐예요? 자 마수등기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한다 그랬어요. 물론 뭐예요? 물론 자 물론 자 소유권자가 안 해도 소관청이 촉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촉탁이란 표현은 이 촉탁이란 표현은 자 부탁할 초 부탁할 타 그랬죠? 부탁한다 고쳐달라고 어디에서 같은 국가기관끼리니까 우리가 개인들은 뭐예요? 신청한다 그러는데 자 이 국가기관라는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촉탁한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탁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촉탁사유가 아닌 것 하면 신규등록이라 그랬죠? 신규등록 아닌 것 하게 되면 신규등록 왜? 대장을 최초로 만든 게 신규 신규등록 신규 등기법이 최초로 만든 게 신규등록 이니까 자 그래서 촉탁사유가 아닌 것 답이 신규등록 이라고 올해 시험에 꼭 나오니까 기억해달라고 기초과정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대장은 대고 등기부가 대가 이렇게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자 예컨대 촉탁사인데 촉탁사가 잘못 미비가 돼서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답이 아직도 등기부는 답이죠? 여기는 대인데 답이죠? 서로 틀리죠? 뭐가 맞냐? 이게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그래서 지장 그래서 지자가 뭐예요? 자 땅 짓자 토지 얘기고 자 토지는 대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 딱 고치자 그래서 수등심에 지장 찍자 수등심에 지장 찍자 좀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 다시 기본과정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거 수등심에 지장 항상 뭐예요? 등기부하고 대장은 꼭 일치해야 되는데 내용이 서로 틀리면 등기부는 소유권이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고 최상은 뭐가 맞다? 대장이 맞다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차례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 그래서 1번 총칙 2번 토지의 등록 3번 지적공부 4번 토지이동 5번 지적정리 측량 이렇게 목차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아이들 공부할 때 너는 왜 나무만 보니 숲을 못 보고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걸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지적이 뭐냐 지적이 뭐냐 전체적인 머릿속에 자 그려보면 도대체 지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자 물어보게 되면 지적은 자 말 그대로 뭐가 생기면 이렇게 뭐예요? 지적은 목차를 한번 그려보면 이 지적은 목차를 그려게 되면 크게 몇 가지로 여섯 가지 이렇게 구분한다 여섯 가지로 그러면 지적이 뭐냐 하면 총설 부분이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토지가 하나 생기면 뭐가 생기면 이렇게 토지가 하나 생기면 국가가 땅에다가 뭘 거둘려고 세금을 거둘려고 등록사항을 정해요 뭘 정한다 등록사항을 정한다 이 등록사항이 뭐냐 등록사항이 자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폐라는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다 이런 대장이라는 이런 지적 공부에다가 이렇게 공부에다 등록한다 아니게 공부에다 자 그러면 공부에다 등록하면 자 이 공부에 등록한 이 내용이 천년만년 안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대로만 바꿔야 되냐 그렇지도 않다니까 왜 국가가 개발사업을 해요 왜 충청남도 연기군에 연기군에 살던 사람들 충청도 연기군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농사짓고 뭐예요 농사짓고 세상살이하는데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뭐예요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대 그래서 세종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기군이 뭐예요 세종시가 됐어 이렇게 뭐예요 아까 그랬죠 토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는 표시가 뭐하는 거이고 달라져버렸다 아니게 달라진다 아니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동이 생긴다 아니게 이동이 이동이 생기면 달라졌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논에다 집쳐서 답이 뭐예요 답을 토지동이 생겼으니까 토지동이 생긴 걸 뭐예요 답을 대로 정리해야이지만 답에서 세금 걷는 게 좋겠어요 대에서 세금 걷는 게 좋겠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대가 났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걸 고친다 그걸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해요 정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측량을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뭐예요 이 500제곱미터라고 하는 뭐예요 면적을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측량해야지 토지에다가 측량해야지만 거리를 계산해놓고 거리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땅에 네모나면 면적을 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측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자 기본적으로 이 지적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할 때 지적이 뭐냐 하게 되면 땅이 생기면 국가가 등록시켜야 된다 어디에다 공부해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자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이게 지적이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예요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아 내가 공부할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소제목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자 지적적인 건 까먹더라도 이 큰 타이틀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1년이 지난다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아하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미리 자꾸만 머릿속에 아 내가 지금 여기 중에서 자 큰 타이틀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을 공부하는 거구나 등록사항 중에서 지목을 공부하는 거구나 아 내가 지적 공부해서 대장 도면 이런 걸 공부하는 거를 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이만큼을 내가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뭐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목차를 한번 봤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총칙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총칙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데 다만 뭐에 혹시 모르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그 용어에 관한 얘기가 용어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가끔가다 다음 중 용어에 관한 사항 이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더라도 어디에 그 관련 문제가 나오면서 용어를 이해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가끔가다 등대하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한번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이 만들어진 뭐예요 기본 개념 정도는 봐야 되니까 그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이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그 13페이지에 거기 제 3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서설이 나오고 거기 쌍가르 2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나오는데 참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극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놨죠 이 법을 만든 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 뭐예요 소유권을 보호하고 세금 많이 걷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뭐는 자 이 세금 걷겠다는 뭐예요 어떤 세법적인 거는 뭐예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왜 관리하냐면 국민들한테 뭘 걷으려고 세금을 걷으려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이만큼 싸우죠 싸우면 자 요즘은 그냥 싸우면 손가락질하고 뭐예요 멱살 잡고 뭐예요 뭐 주먹다침도 할 수 있겠죠 네 땅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경계가 다툼이 생기죠 근데 자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면 문제인데 요즘 총까지 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국가가 세금을 자 세금을 제대로 거둘려면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건 우리가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계를 복원할 때 그래서 경계를 복원할 때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고 의라 네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뭐예요 어디에 있는 그 관청에 소관청 관청에 소관청에 있는 그 각자 뭐예요 경계에 대해서 경계를 뭐예요 경계에 정확한 자료 가지고 자 갑가을에 뭐예요 경계를 복원해주면 가봐 네 땅 이만큼인가 너는 네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걷고 의라 네 땅은 이만큼인가 너는 이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 라고 하는 자 서로 다툼을 해결해 준다는 게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겨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116페이지 보시면 지족의 재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족의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자 너무 엉터리로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마도 같은 경우에는 산에 올라가서 자 이마도를 직접 보면서 측량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아 추우니까 올라가기 싫으니까 뭐였어요 그냥 거의 밑에서 자 그림 그리듯이 도면 저 그려갖고 자 이 특히 경기도가 오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게 도면 갖고 이마도 갖고 올라가면 분명히 이마도에는 도로가 왼쪽에 있는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가 많아갖고 누가 거기 국토교투부 장관 나오죠 국토교투부 장관 이 거기 의의에 의의 보면 거기 동그라미 입은 국토교투부 장관 있죠 국토교투부 장관만 동그라미 치세요 국토교투부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투부 장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한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기본개혁을 수립하고 제조사업을 소관층에 시행한다 이렇게 써놨죠 주체가 누구냐 하게 되면 국토교투부 장관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참고로 보시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공부에 있죠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개발 목적으로 한다 써놨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 놈이 하도 옛날에 엉터리를 해갖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바로잡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주체가 누구냐 하게 되면 국토교투부 장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17페이지 보시면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겹치니까요 겹치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소관층이라는 용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용어 중에 뭐가 있어요 지적소관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뭐가 있다 지적소관층이라고 하는 게 있다 지적소관층 자 그러면 이런 지적소관층은 분명히 그랬어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책을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소관층이랑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이게 세종시장이에요 시장 가를고 제조특별자치 이거 안 읽어봐도 돼요 자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물론 거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원 특별법 제15조 2항에 따른 행정시 시장을 포함해 그 행정시라는 건 뭐냐면 제주도에 제주시장 소귀포시장 있죠 그런 시장도 소관층에 포함한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5.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라고 써 있죠 근데 또 읽어보면 군수 또는 구청장 가를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은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적소관층은 예컨대 만약에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이 서울특별시가 있고 한강에 흘러가고 있고 그죠 이 서울특별시가 바로 옆에 우리가 뭐예요 1기 신도시 이게 나오죠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는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고양시다 네 고양시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 남쪽으로 보시면 어디가 있어요 안양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양시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자 동쪽과 뭐예요 자 남쪽과 동남 방향에 여기 뭐 있어요 성남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남시 자 우리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따지면 고양시 안양시 성남시 이게 1기 신도시 옛날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명칭으로 따지면 이게 일산이고 여기가 뭐예요 분당이고 여기가 평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들은 인구 50만의 대도시라고 얘기해요 50만 이상이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는 게 대도시라고 얘기한다는 게 대도시라고 대도시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옆에 있는 파주시는 인구 50만이 안 돼요 한 30만 좀 넘을 텐데 여기 파주시는 뭐가 없어요 시기 얘기하면 이 파주시는 자 뭐가 없다 구가 없어요 왜 50만 이상이 안 되니까 근데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서울시는 자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구가 이게 자치구예요 자치구 자치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강남구총장 강남구 구총장 동작구 구총장 뭐예요 선고로 뽑습니다 그러면 자 자치구 비자치구 자 따지지 말고 그냥 구가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이 대도시에도 구가 있어요 이 고양시도 동구가 있고 뭐예요 서구도 있고 그래요 구가 있어요 안양시도 뭐예요 구가 있어요 만안구 뭐예요 자 만안구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구 만안구 이렇게 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성남시도 뭐예요 여기 분당구 자 그랬죠 중원구 이렇게 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비자치구예요 구총장이 뭐예요 구총장이 선고로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자치구 자치구 따지지 말고 구총장이 있으면 왜 안양시 구총장이 있으면 만안구 동안구 구총장이 있으면 구총장이 소관청이에요 자 이 자치구 자치구에 있는 자치구가 있으면 구총장이 소관청이에요 한마디로 자치구가 없는 파주시는 구가 없으니까 자치구는 비자구가 없으니까 시장이 소관청이에요 뭐가 있다면 구총장이 있다면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 말고 누가 소관청이라고 구총장이 소관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총장이 그래서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지 말고 구총장이 있으면 누가 소관청이라고 구총장이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지적소관청은 시 군 구를 뭐예요 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말이다 이건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뭐예요 세종시장 시장 군수 구총장 이렇게 장자가 들어가야 돼요 장자가 명칭이 직책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토지표시사항이 나오죠 토지표시사항 우리가 토지표시사항은 딱 개수로 따지면 6개예요 줄 치세요 거기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자폐를 등록하는 걸 말한다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자폐를 등록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당연히 뭐예요 토지표시사항에 딱 6가지 그러니까 절대 토지동은 이런 토지표시사항 6가지가 자 새로이 생기거나 변경하거나 말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언급할 겁니다 자 필지는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자 거기 땅의 번호는 집원이고 거기 집원부여지역이죠 줄 쳐보겠습니다 집원을 부여하는 지역은 뭐예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동그라미치구 이해주난지역 여기 이해주난지역은 음면이 아니라 섬지역이에요 섬지역 그러니까 국가 대한민국 토지가 있어요 뭐라고 집원 뭐예요 집원부여지역입니다 이 집원부여지역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만약에 있다면 자 우리가 자 이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죠 말 그대로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땅의 번호를 구했어요 이게 휴전선이 있는데 땅의 번호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 임진각부터 일본에서 마라도까지 자 우리 대한민국 땅은 3600만 필지가 있는데 3600만 번 이렇게 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동림이다 동림 자 동 뭐라고 니에요 동림 도시는 동이고 지방은 니 라니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충청남도 자 서총군 장하구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여기 옥산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월퍼리가 있으면 뭐예요 월퍼리가 있으면 이 옥산리에 수표지 토지에 땅 번호를 부여하고 월퍼리에 번호를 부여하죠 그럼 옥산리에 백번지가 있고 월퍼리에 백번지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왜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범부여적을 달리 하니까 근데 같은 옥산리에 백번지 토지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항상 도시는 동이고 지방은 뭐예요 니 가장 작은 단위가 지범부여적은 동리다 최소 단위가 동리다 이에 준한 지역은 읍면은 안 돼요 읍면은 단위가 높아지니까 항상 뭐라고 자 섬지역이다 도서 섬도자 섬서자 그 얘기에요 자 지목은 여기 주된 용도 동그라미 치시고 주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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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이에요 주된 형질 자 주된 형질 용도 용도 지목이지 형질이나 뭐예요 토양각구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용도로 따진다 용도 동그라미 치시고 넘겨보시면 음 자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뒤에서 배울 건데 거기 여러분 18페이지 보시면 거기 11번에 연속지적도라고 나와요 연속지적도 그래서 연속지적도란 칭량을 하지 않고 전사로 된 지적도임에도 파일을 이용해서 칭량하지 않고 그게 중요해요 칭량하지 않는다 칭량하지 않고 그래서 칭량하지 않으니까 한 번 딱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칭량과 관련이 없는 거 이게 연속지적도 칭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에서 칭량에 활용할 수 없는 거 줄 쳐보세요 칭량에 활용할 수 없다 칭량 이게 이컨대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연속지적도라는 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옥산이나 월퍼리에 뭐에요 어떤 지형지물을 한눈에 보게 해서 옛날에 이제 연속지자 뭘 만났어요 일남도라는 걸 작성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뭐에요 다음이나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자 우리가 지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도라 했는데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의 전도를 자 뭐에요 스코로바 있죠 이거를 위로 올리면 위로 올리면 뭐에요 넓어져갖고 서울을 뭐에요 더 자세하게 보죠 내리면 이제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어떤 뭐에요 지형지물을 한눈에 보려고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면에 경계점을 뭐해서 경계점을 연결해서 이 작성한 도면 이게 연속지적도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 그러면 우리가 경계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 자 18페이지 위에 그 경계점 있죠 거기 경계점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해가는 선의 굴곡점이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에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자 도면을 작성하는데 자 이 땅과 이 땅의 뭐에요 선의 이 땅을 구별하는 선의 무슨 점이에요 굴곡점이죠 굴곡점 이게 바로 무슨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계점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계점을 도면에 이런 지적도나임 땅값이 싼 지적도나임에도 왜 이렇게 뭐에요 도의 형태에 동그라미 치시고 도의 형태에 그림 형태로 등록하나 그림 형태 이렇게 그림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아까 얘기했죠 뭘 얘기했어요 자 명독 땅은 땅값이 1제곱미터가 뭐에요 뭐라 그랬어요 1제곱미터가 1억이라 그랬죠 근데 자 시골당 중에 땅값이 뭐에요 자 1제곱미터가 100원 하는 땅도 있어요 땅값 차이가 원인 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요 자 기초과장에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라고 위선과 경선이 지나간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자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표니까 이런 식으로 땅값이 비싸죠 왜 근데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정시가 됐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에요 위선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이 땅과 이 땅 있죠 손에 굴곡점이 꺾인 점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였어요 이걸 뭐라고 Y와 X축으로 이렇게 방금 얘기한 대로 좌표 도의 형태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높이 좌표 형태 이런 걸 이렇게 좌표 형태라고 얘기해요 Y와 X 좌표 형태를 등록한 점 이게 바로 경계점이다 경계점 그래서 이런 이런 뭐에요 이런 땅값이 싼 지역은 이 땅과 이 땅을 구별하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있죠 이 굴곡점 이런 뭐에요 이런 걸 우리가 선의 꺾인 점 굴곡점 이런 걸 우리가 뭐에요 경계점이라고 하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계점을 뭐로 연결해요 직선으로 직선으로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그래서 자 연속지역도라고 하는 것을 연속지역도라는 건 여러분 이제 칭량이 활용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어디에 그 집중 내용을 볼 때 볼 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중복되는 얘기니까 용어 중에서 여러분이 뭐에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 있죠 뒤에 없는 부분 이런 소관총이나 토지 표시나 지본부여 지역이 있죠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이 연속지역도 이런 내용들만 일단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기본 개념 볼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